응, 나 혼자 아빠, 얘, 리나 아빠 거 이거 쓸 땐 내가 다 같이 아이고, 이뻐라 아이고, 이뻐라 아이고, 이뻐라 오늘 또 물을 쓰나보네 물이야 왜 안 나와? 아래층에서 물을 쓰나보네 아저씨가 괜찮아 이 정도면 뭐, 아파 아 괜찮아요 내가 들고 있을게, 긴 칠해 아니, 안 들고 있을게 아니, 이걸 안 들고 있을게 이게 탁 하면 이게 누르는 거 같아 알았어, 아니야, 걔가 그건데 그걸 알아 머리에 기름기 기름기도 딱 빼고 그렇지 얘한테 노력하기 싫어 응 응 응 나중에 미나 수영하면 딱 거기 사우나도 갈 수 있는데 같이 알았어 왜, 미나 왜? 미나 왜? 미나 끝났어 대체 머리 이제 다 감길래? 엄마, 수건 가져와, 수건 내가 갖다 놓은 거 같은데 여기 있어 다 한 다만 수걸로 필요하지 지금 됐어? 응 아니, 없는 줄 알았어 이거 비누 칠해 엄마, 이거 비누 칠해 엄마, 비누 칠해 줄게 제, 저, 저 아, 그 나도 잘 얘가 알아 얘가 이거 안 만져 하도 많이 당해봐 흐흐흐흐흐흐 응 하도 많이 다니면서 알았다 아저씨, 인지하네 이거를 버려야 돼 저, 기저기 또 놔둬봐 아, 그치 나도 버려 응 네 기저기 다시 안 치워? 아, 그거 젖어서 응 그러면 엄마가 잘 그거 많은 법이 있어 그게 보니까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엄마는 잘 못했네 아, 이리야 이리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모래식 자그네 여름에 여름에는 귀에다가 그냥 큰 함지방에다가 물을 절대 넣고 응 더울 때? 응 아이고 좋아라 고놈 참 잘생겼다 아이고 고놈 참 잘생겼다 고놈 고모심이 잘생겼네 고놈 하하하 빨아먹는다 이리야 일어서고 싶어 아이고 안 돼 이야기u 하지마 허금 미나란 미나란 개빡 slash 에레 으하하하하 엉 sophom 앞에서 싹 자 구구봐라 그래 자 으 대표님